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 김오수 검찰총장으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고 난 뒤에 지금은 입법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면담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백방으로 뛰다가 전격적으로 사표를 냈는데 그런데 문재인이가 전격적으로 입증을 바꿔서 다시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을 하겠다고 밝힌 결정적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그건 바로 김오수 검찰총장이 휴대폰을 끄고 휴가 낸 채 잠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 쪽이나 정부 여당 또는 청와대 할 것 없이 검찰 쪽에 참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겁난이 불일듯이 번지고 있는 상황 고검장들도 검수 완박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나중에 단체적으로 항의하는 집단 사의를 표할 것이다 그리고 차례대로 평검사까지 집단 사의를 표하게 되면 이게 국가 시스템이 거의 마비되는 그런 상황으로 대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겨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폰을 끄고 휴가를 낸 채 잠적했다고 하니까 바로 문재인이가 면담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검찰 조직에 대한 조짐이 뭔가 암 좋게 보이고 지금 대혼란 양상으로 가니까 컨트롤타워가 없어지면 여기와 대화가 안 된다 해서 급박하게 김오수를 연락 창구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면담을 하고 입장을 듣겠다 이런 식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 완박에 반대해서 전날 사직서를 제출했던 김오수 총장은 휴가를 낸 채 출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 총장이 참석이 예정돼 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민주당을 상대로 공식 의견을 낼 창고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날 문재인이 김오수 총장 사표를 반려하고 오늘 중에 면담하겠다 하는 계획을 밝히면서 문재인의 김오수 총장의 거부권 건의 수용 여부 등 입장에 따라서는 검수 완박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김오수 총장은 18일 현재 휴대전화를 끊고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을 상대로만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날 휴가를 내면서 지방에 내려갔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법사위의 현안 질의도 질의 당사자인 김 총장이 출석 의자를 출석하지 않아서 그래서 회의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오수 총장은 더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수 완박 반대를 위한 추가 역할을 하지 않을 거다 하는 게 검찰 안팎이 전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더 이상은 검수 완박에 대해서 내가 반대한다 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왜? 사표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전날 사태 의사를 밝히면서 검수 완박 관련 갈등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부 간부들이 내일 법사위의 회의에서 검찰 목소리를 대변해달라는 일부 간부들에게 내 역할은 여기까지가 최선이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로 봐서도 지금 검수 완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질서 있게 차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김오수 총장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여권에서도 입장을 전달하거나 또는 뭔가 물밑에서 대화를 하고 싶어도 지금 김오수 총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 내부의 사태 의사 사태가 말하자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조직 전체가 대혼란을 겪게 되면 이거는 검수 완박이라는 새로운 제도 법안을 만드는 것 이상의 큰 혼란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정므로서도 비상이 걸린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김오수 총장을 이날 오후에 면담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김오수 총장으로서는 마지막 카드로 준비했던 이른바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민주당이 검수 완박 법안을 단독 처리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면 법안은 국회로 자동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의결 절차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재의결 때에는 법안 처리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172석의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은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게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됩니다 이러면 3분의 2 이상이 되면 적어도 180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 표를 다 끌어모아도 179석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정의당에서 한 표를 끌어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국회 논의 과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당장 문재인이 거부권 행사를 약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재인이가 국회가 논의하는 과정을 존중하겠다 이 말은 지금 국회 쪽의 입장을 손을 들어준 거고 거기다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에 대한 면담을 요청했을 때도 지금은 입법시간이다 해서 김오수의 면담을 사실상 거절함으로 해서 검수완박을 찬성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가게 되고 그래서 검찰총수라는 상징적인 자리가 있어서 상황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통제를 할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지금 김오수가 잠적하기 전에 빨리 연락해가지고 면담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예상치 못한 김오수 총장의 잠행에 일부 검사들은 당황스럽다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오수 총장은 지난주 국회를 연이틀 방문해서 검수완박은 위헌이다 저부터 탄핵하라 등에 강경하게 항의를 했는데 법사위가 열리면 저도 참석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줬으면 한다 이렇게 요청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법사위가 잡히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두고 지금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검수완박 사태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김오수 총장의 사퇴 타이밍이 아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퇴 타이밍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은 김오수 총장이 사퇴하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바꾸는 그야말로 검찰을 없애버리는 이런 획기적인 말하자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이게 더 문제다 그래서 이걸 빨리 알려야 된다 그런데 거기 가서 법사위가 열리면 지리를 주고받고 공방을 하면서 검수완박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엉터리인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 사퇴하고 나버리니까 그리고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왜 차버리냐 이렇게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간부급 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사위 회의에 출석하면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의 입장에 동의하는 셈이 되고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반대해야 되는데 정치적 중리성을 지키는 총장으로서는 그 부도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 또는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검찰이 국회에서 참석할 경우는 그렇고 지금 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양상에서 휴대폰을 끄고 잠적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벌컥 놀란 것이 지금 문제이다 이런 걸 보면 지금 겁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검사들이라고 하는 조직은 아주 기수문화가 잘 정립돼 있어서 위에서 움직이거나 김오수가 사표를 냈다 이러면 밑에까지 쫙 갈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겁니다 오늘 고검장 회의에서도 마치고 나면 집단 사회를 낼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파다에 퍼지는데 다시 사표가 반려되고 그리고 대통령과의 면담이 주어지면 상황이 조금 브레이크가 잡혀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김오수가 역할을 하지 않는 역할을 많이 했다 역할을 해야 될 때 하지 않았다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정작 잠적하는 역할은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만나자 하는 거 보니까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파문이 일고 대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도 많은 부담과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 성창경TV 감사합니다.